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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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없어. 이모 없어. 이모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부터 테리랑 두 번째로 떠나는 휴가고 테리랑 저의 짐을 한번 같이 챙겨볼게요. 저랑 테리랑 커플로 입을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테리옷. 저희가 2박 3일간 떠난 여행이라서 입고 갈 옷, 가서 입을 옷 두 벌, 거기에 저는 잠옷, 테리 혹시나 뭐를 여볼 옷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세트의 옷을 챙기고 지금 일단 한 개는 챙겼고 나머지 세 개를 더 챙겨볼게요. 이렇게 핑크 톤의 남방이랑 핑크 나시랑 위에 입을 거고 밑에는 치마바지 이렇게 찰랑찰랑한 치마바지 입을 거예요. 이건 입고 갈 거라서 따로 빼놓고 그리고 그날 테리가 같이 입으로 똑같이 색깔 핑크로 맞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비치는 시스루 니트랑 반바지랑 이렇게 입어줄 거고 테리는 검은 색깔 이 원피스 입을 거예요.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원피스거든요. 이번 휴가 때도 입혀주려고요. 그리고 물놀이 할 확률도 있어서 모노키님도 챙길 거예요. 목줄은 다 잘 어울리는 흰색 목줄 사용할 거예요. 귀엽죠? 이거랑 혹시 어디 띄워놓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빨간 목줄이 이게 제가 만든 목줄인데 이게 제일 길거든요. 끈이 길어서 이것도 혹시나 몰라서 한번 챙겨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테리 양치나 간식들이랑 밥을 섞어줄 거고 이거는 이제 이틀 반 정도 동안 먹일 동결 건조 그리고 테리 배변패드 테리 발 간단하게 닦아주고 이럴 때는 이런 걸로 닦아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바잇 및 필소 굿, 패티슈 챙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르는 거. 발에 바르고 뿌리고 하는 거. 그리고 테리 씻겼을 때 필요할 물놀이나 했을 때 필요할 수건 하나 챙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제 화장품만 챙기면 될 거 같아요. 테리 짐이 더 많다. 카메라 메모리 카드랑 배터리도 챙길 거고 테리 빛, 빛도 챙겨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이런 해충, 리피제? 이것도 큰 걸로 하나 챙겨줄게요. 저보다 테리 짐이 더 많은 여행가방 완성. 오늘의 테이블 기분도 제대로 된 게 보세요. 다닐, 간식, 뼈, 고추, 포장, 파. 화이트, 고추, 고추, 고춧, 고춧, 시리, 고추, 부추 아이고 징싱하다 터디가? 터디가? 터디야? 터디 안아? 터디 안아? 터디 안아? 터디 가가? 터디! 터디 구입 manner 터디 안아? 터디 그만 터디 다쳐 터디inta 터디 짐페리 콜매트랑 장난감들과 소독관리 생길지 몰라서 소독약이랑 챙겨가려고요. 나갈 준비되었어? 그러면 빨리 맞춰. 체리 원래 엘베 못 탔는데. 다 앉아. 놀러 가자. 자. 기다려. 기다려. 아잇, 기다리네. 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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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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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T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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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간다 그럼 온다 자 앉아 자 앉아 혜리 앉아 아이씨 엄마 왔어 너무 멋진 아이씨 물가 Пр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테리, 엄마 왔나? 테린, 여기 맘에 드나봐. 엄청 뛰고 신났어. 테린, 똥 오줌 쌀 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먼저 깔아줘야지. 배가 너무 맛있어. 철리,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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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스,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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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스, 쌀, 쌀. 이태리 유후유후 헤헤헿 퇴근 퇴근 이태리 퇴근 퇴근 앉아 나한테 미용도 시켰다 언니가 보러 온다고 내가 어제 미용도 시켰다 얼굴이 원래 진짜 민들레처럼 생겼었거든? 근데 지금 그나마 강아지 같지 않나? 민들레가 왜 이러고 싶다 같은데? 좀 추잡다 지금 살짝 꺾져가지고 약간 되게 한 3개월 정도 난 시킨 강아지 같아졌어 근데 내일 가는 데가 수영장 있는데 아니야? 아 맞아 우리만 쓰는 수영장 그 애들 주려고 물총하고도 가도 안 돼? 맞아 아 아니야? 그림 그리는 거? 아 어 그 약간 스크래처처럼 긁으면 색깔 안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오빠야 그거 애들 주자고 가져왔다 궁금해? 와 나 부른 거 같은데? 아 이게 뭐야? 모기패치 내 입한테 다리정서 아 이모 주는 거야? 응 고마워 엄마가 하래 고마워 나와? 세균이 나와? 너 잠도 내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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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요리하러 왔다 고마워 혜리 여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응? 뭐가 있길래? 응? 뭐가 있길래? 슈슝 엄마하고 아빠한테 해도 되고 이모랑 삼촌은 안 되고 동생도 해주고 엄마한테 주지 마 아이고 걔들 이러면 되나? 괜찮다 걔들 밖에 나와요 응 기분 좋은 냄새가 나면 이런다 씻게 해준다 씻게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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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에 기분 좋나보지만 했더라 무 theoretical 이거 내껀데? 내껀데? 진짜 너무 안올리지 않나? 전쟁이다! 건별아! 이 애기 한 번! 이 애기 한 번! 이 애기 한 번! 내가 어쩔게! 둘이 가지고 놀아! 오빠야 물 샌다! 오빠야 똑바로 해라 물 샌다고! 애기 한 번 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얼굴 써지 말고 몸에 써! 몸에! 몸에 몸에! 얼굴 하면 안 돼! 신났어 지금! 그릇은 뒤로 compiling! 엄마한테 전인 줄 알았는데 같이 시키는 놀이를 구입을.» 못 맞먹는다! 이 애기 한 번 더! 이렇게 했다! 잘 모르고 싶은데 너무 잘생겼어 뱀뱀 퍼즈베리 캠프 바이어던 이여 캠프 바이어던 이여 테디가 배경처럼 있어 대신 옷에 냄새 다 베이고 테디가 다 남았어 아 진짜? 아 구워서 그래도 이미 헛었다 헛었다 헛었어 테디 오빠가 즐기고 있어 코가 관절 다 꺾어야 되는 거 알죠? 관절 다 꺾어준대 꺾어줄거야? 꺾어줄거래 아 찍을라고 하하핳 아하핳 귀가 약간 살꿈치 맛도 나겠다 여기 게임이 별로 없다 아 저것도 게임이 안나 아들 앉혀라 아들 옆에 왔어? 호프야 앉아라 아니 니 앉아라 일단 나 안앉고 싶은데 왜? 녹이 물 될 거 같아 앉아라 하기 싫은데 개미? 여기 개미 있거든 여기 개미 있거든 그럼 여기 앉아라 언니 옆에 앉아라 케리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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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송줄이야 총상 총상 아니 그 뭐 풍성 카이 일하는데 총상 총상 총상하는데 케리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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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총상 썩네 했는데 안주니까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니 몰라요? 뭔데? 맵죠? 아 나는 저 안에 들어가서 먹을게 언니야 어? 언니 소주 하나밖에 없나? 응 맥주 먹을래 아무도 안 먹는데 내가 혼자 먹는데 커피 소주 먹을래 있지 그냥 먹었네 커피? 아멜타모 맛있거든 하고 excited 그거 아니'M 보라 봐바 하는거 헹 aggreg gub 오후 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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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태용이 오늘 잠 잘 자겠다 빨리 너도 자기한테 밥이 끌리라 너 이거 탔다고 피할 땐 내 군데도 갔다 내가 봐 여기 위생들 꽉 복잡해 남편이 꽉 있더만 해 너도 타냐 우리 애기를 같이 챙겨서 그래도 이끌게 아니 어차피 아마 우리 또 이런데 우리 또 이런데 내 아들의 소식을 너를 통해서 내가 만나러 갈 때 해 그래 누구 앞에 오면 돼 누구 아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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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어? 거기 앉아. 이모 여기 앉을게. 이모 여기 앉아. 맛있으니까. 오빠야 병맥하나? 나갈 불러요. 꽃이 없어? 응.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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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가봐. 오빠야. 야. 부캐 같지? 응. 안 꼽았다. 이거 오빠야 조심해서 꼬리. 오빠야 넣쳐라. 야 이 쇠젓가락이 뜨거워서 왜 꼽나 이거? 뜨거워. 고인 이거 내일 돼야. 이상 스펀지 씹는 맛인데. 꼬물면 겉이 바삭해지더라고. 소스. 조그마한 불이 여기 바지에 튀었는데? 여기 바지 바꿨지? 네. 왜 안 드세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와서 잠시만요.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오빠야 거의 그거다. 기계다 기계. 마시멜로 꼽는 기계. 집에서도 한 번씩 마시멜로 꼽으면 없거든.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거의 머싱처럼 꼽고 있는데. 저 줄까? 나도 내꺼지 알겠다 그 날고나만 나고만 약간 그림끼다 더 밝아졌다 더 밝아졌다 고마워 우리 닭에 물리 골탕만 한다고 해야 돼 왜? 우리 닭에 물리 골탕으로 그림끼가 나와 그 날이 저리에 나아 그리고 그림끼가 나와 그림끼가 나와 그 날이 여행장에서 그 날이 쇼가 올라간다 그림끼가 올라간다 그 날 이렇게 그림끼가 올라간다 뭐 할건데? 나 어디봤는데? 나 어디봤는데? 혜리 쉬 얼른 해 드럭바게 이곳은 모설브리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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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